6과 저는 투안입니다. 대화 1 대화 2 대화 2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7과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사진이에요. 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투안 씨, 지금 뭐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수루 씨는 뭐해요? 저는 지금 요리해요. 대화 2 지금 몇 시예요? 11시예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30분에 먹어요. 9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3명이에요.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0일과 사과 5개 주세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과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5개 주세요.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000원이에요. 5만 5,000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그래요? 10,000원이에요. 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0시쯤에 만나요. 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대화 2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15과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1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대화 1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대화 2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예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17과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대화 1 리안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대화 2 수루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설악산에 갈 거예요. 투안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대화 1 시청에 어떻게 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뭐가 더 빨라요? 지금은 버스가 좀 더 빠를 거예요.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요?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대화 2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10분 정도 걸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한국 가구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화 2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요. 인터넷은 옷이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인터넷이 옷도 싸고 쇼핑도 편리해요. 그래요? 외국인도 한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돼요?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대화 1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21과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곧 오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대화 2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다 됐어요. 22과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대화 1 차가 안 와요. 빨리 건너가요.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정말요? 저는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넜는데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기 횡단 보도가 있어요. 빨리 가요. 감사합니다. 대화 2 아, 그래요? 몰랐어요. 리안 씨, 저 때문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 에이, 왜 그래요? 23과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대화 1 지훈 씨, 제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른이 계시는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알고 싶어요?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사가세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아디 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24과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대화 1 흐엉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흐엉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 다녀요? 아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수피카 씨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대화 2 대화 2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25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대화 1 리리 씨,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 씨는 종교가 있어요? 부모님이 불교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대화 2 아디 씨, 여기 웬일이에요? 여기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없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26과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 대화 1 두한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을 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볼게요. 고마워요. 대화 2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도 괜찮지요? 그럼요.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여기 다 썼어요. 체크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네, 만들어 주세요. 대화 2 저기요,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통장이 있으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더 적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가 없네요. 우편번호를 쓰세요. 대화 2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국제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주세요.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